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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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물 좀 마셔도 될까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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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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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일단 물 좀 마시겠습니다. 청송해 오니까 물맛도 다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쁜 꽃을 받았어요. 정말 센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요.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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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쁜 사람 눈에는 예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예쁜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말 예쁜 마음으로 최고의 열정을 함께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내려놓고 우리 청송이었으니까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원이에게 주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청송 사과축제 그쵸? 사과축제 함께 하고 있는데 진짜 진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정말 우리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최고의 축제인 만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지원이가 먼저 공 짜라자자자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센 에너지를 모아서 해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답이 왜 이렇게 작아요? 이래갖고 되겠나? 우리 청송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연습 한번 갈까요? 나 괜히 불안한데 믿어보겠습니다. 청송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오른손 주먹 하늘로 비 보았죠? 다 보여 다 보여 빨리 빨리 그렇죠 그렇죠 우리 청송의 저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콩짜라자자자자 콩짜라자자자 좀 약하다 좀에만 좀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 더 갈까? 다같이 준비하시고 다같이 준비하시고 콩짜라자자자 콩짜라자자 콩짜라자자자 와 역시 청송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그대로 지원이 콩짜라 갈 건데요 헤이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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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끝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열정 가지고 그대로 달려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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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며 알겠냐고 부리는 내 인생이에요 사치도 만난 한 사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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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사랑 내 사랑 응 오늘 꽃길 환자 내 이린 꽃길 환자 내 이린 꽃길 환자 나 오늘 꿈이 준비하시고 표정이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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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자기를 꿈에서 사랑을 하자고 사랑을 하자서 너를 저리 느껴져 나만의 사랑에 나만의 행복에 너를 수명할수록 안 벗어봐요 저 좋아 너 덤들어 저 나이가 좋아 멋이 그래 자기가 좋아 자기는 사랑인걸 정말 놀랍니 감사합니다 자기 행복인걸 이제 알겠니 우리와 함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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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신나기 박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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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모습이 보지 않았어 너를 싫어 나만 싫어해고 사랑할 수 없어 흔들 나를 묻히던 듯이 예가 없다고 해 돌아오는 길이 눈 좀 들었어 내가 믿어도 안 웃 하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너가 웃지 않아 너를 내 남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우리 청중 사랑을 듬직해 화이팅 웃라 웃라 해 노란히 만드는 저 사랑 남주 나한테 그가 웃어 함께 춤을 추워내 저가 새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1, 2, 3 와... 와... 이야... 제가 최고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최고로 만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와... 아니 어쩜 이런 열정과 이런 에너지를 가질 수 있어요 아...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 손을 맞잡으면서 느꼈어요 이야... 너무 따뜻했다 어우 진짜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열정과 지금의 에너지로 어... 힘들어도 늘 화이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오늘 따뜻한 점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아...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나요? 네... 즐거우세요? 그러면 아까와 다른 박수 함성이 나올 것 같은데 즐거우신 만큼 박수 함성 박수 함성 박수 함성 우리 여기 계신 분석 한 번 더 빠짐없이 양손 머리로 들어주세요 오... 다시... 헤쳐게... 아... 추억이여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직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차가 자차가 죽은 진대 약속도 할 그말이 넘거든요 어땠는지 생각할게 마지도 좋아, 나 하나도 좋아 다 그디인지 물어볼게 빠르게 사람들 날들 얼마든가 한창을 새해 보겐 정말 당신이 나를 구워본다면 무조건 달려갈걸 다같이 할게요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이 무조건 무조건 이하옵대 당신을 향한 너의 사랑이 대통령을 건너 대소련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여러분이 부르면 울려올거야 지원이 달려올거야 가운 거 잘할 수 없잖아 감사합니다 와우 이제 말싶어게 하나의 시군요 저의 시군 저의 시군 너를 안 보내라니까 나의 시군요 내 이름이 가만 너를 가만 내 이름이 가만 내 이름이 가만 내 이름이 가만 말싶어게 눈물나서 어떻게 살아 그 후에도 가야지 난 싫어하야지 안 되는 마음이 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한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은 내가 사랑이 안 היא 안환은 뻔 accordingly 천국의 지금 눈물은 또 gay 하나님을 부pra ADD 다가ada Freya 이제 정모 마지막이에요 여기 이 신분들의 제목을 위해서 전방에 함성 온천당 박성 내 사랑이 당신과 여기 있어도 저기에 있어도 당신도 이 넓은 세상 어느새 있어도 내 사랑이 당신 뿐이다 그들만은 무엇을 데려가서도 저희만은 누구보다도 이 바람 울며 당신도서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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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고 가도 고고로서는 당신도 그들만은 무엇을 그들만은 무엇을 그들만은 무엇을 그들만은 무엇을 그들만은 무엇을 내가 그들만은 무엇을 지원영이었습니다. 박수 함성!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안무하시다가 악세사리를 부러뜨리셨네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어떻게 할거야 진짜. 쌀쌀해서 추위에 떨고 계신다.